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짱 하스타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짱 하스타5 종목들 살펴볼텐데 우선 기아가 나와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또 다음 달에 있을 이벤트로 인해서 오늘짱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STO 관련한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짱 종가 기준으로 푸른 저축은행은 22%대 시세를 보여줬고요. 기아차가 12%대 K옥션이 18%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부터 살펴볼텐데 저 PBR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짱에서도 두 종목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기아는 다시 한번 현대차의 시가총액 자리를 노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오늘짱 기준으로 12%대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HLB가 있습니다. 간암치료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시가총액 순위 자리도 바짝 추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8%대 오름세 보여졌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신성 델타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K99 논문 저자 중에 한 명인 김연탁 교수가 다음 달 4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물리학회, 이 학술 대회에서 초전도성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같은 소식에 기대감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6%대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저축은행, 오늘장 22%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오후장에 다시 한번 금융주들이 힘을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최근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수혜주로 금융주가 꼽히게 되면서 상승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22%대 오름세 보여졌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옥션 살펴볼 텐데,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이 온라인 아트 플랫폼인 아투의 운영사와 STO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렇듯 계속해서 증권업계에서 STO 사업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STO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K-옥션 18%대 탄력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오늘장 핫스타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장 핫스타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기아가 다시 한번 현대차의 실가총액 자리를 노렸는데, 기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까요? 네, 기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니고요. 나오지만 저 PBR 관련 섹터를 엮이면서 현대차랑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PBR이라는 것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배 미만이면 통상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PBR은 얼마나 될까요? 0.91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산 모두 저평가되어 있다. PBR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해석 가능하고, 관련해서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밸류용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저 PBR 공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 관련주로 기아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아의 시가총액이 42조 원입니다. 그런데요, 차트 보시면 42조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파가 42조짜리가 이렇게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2차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에코프로가 10만 원, 20만 원, PBR 얘기를 하면서 고평가되어 있다. 이제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기아차 역시도, 현대차 역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지금 11만 9,900원, 오늘만 하더라도 12% 가까이 급등했고요. 이제 1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차트를 분석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1파, 2파, 3파 재료에 따라서 나뉘고 어떤 모멘텀을 가졌느냐를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 파동을 보고 진위 타점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주는 제가 몇 파동, 몇 급의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S급, A급 정도 되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정부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파까지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고가권에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11만 원까지 빠질 때 비중을 조금 5% 정도 매수하시고 10만 5천 원, 10만 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며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기준으로 가격적인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는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강사님? 네, 밑에 있는 HLB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HLB가 사실 지수가 흔들려도 이 종목만큼은 주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이어 왔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HLB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FDA 승인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3월 파이널 리뷰, 5월 승인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진양곤 회장이 직접 HLB 테라퓨틱스를 장래 매수하는 등 HLB 회장 역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8조 4천억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지금 증시는 좋지만 최근에 증시가 안 좋았던 것에 반해 HLB는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차트를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1파밖에 안 나오는 종목이었습니다. 1파밖에 안 나오는 종목이었다는 것은 상승하다가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파동이 없습니다. 1파 이후에 쭉 내려오고요. 이게 2019년입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입니다. 1파 이후에 쭉 내려옵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죠. 202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대해 드리자면 1파 이후에 쭉 내려옵니다. 이제는 거의 시세 초입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20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HLB의 차트 특성을 봤을 때 2파, 3파까지는 못하고 그 간암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다가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지는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 다릅니다. 증시를 이겨내면서 시가총액이 8조 4천억이나 되는 무거운 종목이 잘 가고 있고 1파가 아니라 2파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 즉슨 3월 파이널 리뷰, 5월 승인 기대감까지 차트에 다 녹아져 있다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3파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그럼 지금 2파가 나왔으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죠. 왜? 3파가 나오기 위해서 눌림구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눌림구간이 어디냐? 보시면 6만 원, 그다음에 5만 7천 원, 5만 5천 원 저는 이 부근인 눌림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들어가셨다가 반등을 한다면 반등세를 먹는 것이고 만약에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21선 부근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관련해서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앱이 관련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인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공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이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강사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하스닥5 종목 만나볼 텐데 신성 델타테크,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을 잊었다면 한 번씩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멘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LK-99 관련해서 네 달 미국 학계에서 발표를 합니다.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초전도체가 학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상용화가 될지 아니면 이게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대감에 의해서 추세를 타고 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때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8월 달에 거의 시장의 모든 거래대금을 흡수하면서 모든 관심을 받으면서 1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각국에 저명한 과학자들이 실제 실험을 해보니 이게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이런 약간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눌림 구간이 한번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를 잘 보시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장기 2평선 부근까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때 봐야 될 부분은 장기 2평선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여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기 2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 자체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정고점까지 회복하기 힘든 반면에 장기 2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모멘텀이 있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정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 보면 되고 그 결과 장기 2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결과 정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달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매매 관점에서 신성 델타테크를 들어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지금 8만 6,300원입니다. 8만 6,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말 그대로 일정 매매, 스윙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역발상을 통해서 21선 7만 원 라인 붕괴될 때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붕괴된다면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초호존도치에 관련해서 조금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는 전제하에 장기 입형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금형지들 최근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매수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네, 푸른저축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아 말씀드릴 때도 먼저 강조를 했는데요. 역시 정책주입니다. 저 PBI 관련해서 금융주라든지 최근에 보험주, 증권주, 유통업 관련 섹터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중에 은행주, 제주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장주로 보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정확히 말하면 7월 13일입니다. 이 캔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캔들 이게 바로 매집봉이라는 것입니다. 매집봉에 대한 설명은 제가 대형주 할 때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중소형주 할 때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발행주식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물량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발행주식수가 있고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묶여있는 물량을 제외하면 유통주식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의 최우선 목표는 유통주식수 안에 있는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횡보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매집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과 같이 매집봉을 띄우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보면 시가가 8,570원입니다. 그런데 고가가 1만 800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9시 땅하고 시작을 했는데 8,570원에서 1만 800원까지 주가를 한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보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1만 원대에 물려있는 사람, 9천 원에 물려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한번 줬다는 겁니다. 기회를 줬다는 것은 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집봉은 세력들이 아직 저축은행이라는 종목 안에 있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전에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는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요. 지금의 패턴은 양, 음, 양 패턴입니다. 양, 음, 양. 그런데 어김없이 앞에 매집봉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매집봉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양, 음, 양 패턴 이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만 1,650원 종가 위에서 1만 2,550원 고가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되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골이 달린 은봉이 거래대금이 실린 채 나온다면 사실 주가 추이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달리 세워야 되는데 구체적인 전략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금융주 관련 전략도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K-옥션 살펴볼 텐데 오늘 또 STO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K-옥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각 투자에 대한 개념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빌딩이라든지 음악 저작권, 미술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시장에 가서 미술품 한 점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 한 점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조각 투자라는 게 활성화되고 거래소가 개설이 되게 되면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은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 갤럭시 아머니트리단지, 갤럭시 ISM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은 K-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전략 좀 세워드리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7월입니다. 차트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한가, 상한가 연상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린 장대 은봉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나중에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거래대금이 실린 채 윗골이 달린 은봉, 장대 은봉,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가권에서 나왔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일부 던졌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바닥 구간을 계속 형성하게 돼요.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주가가 횡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매집봉이라는 게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실린 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매집봉인데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누군가 다른 세력이겠죠. 다른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주가는 횡보 구간을 계속해서 거치다가 STO라는 모멘텀을 만나면서 최근에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11월 말이죠. 1파 이후에 눌림 나왔는데 21선 지지를 받으니까 전곱점 라인 강하게 돌파하면서 2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STO와 같은 재료는 3파까지는 아니고요. 2파 정도 되는 재료입니다. 그러면 2파 정도 되는 재료에서 이미 2파가 다 나왔는데 어떻게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패턴인데 주가가 쭉 내립니다. 내리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장기 2평선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장기 2평선이 2선입니다. 2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장대 양봉 캔들이 2평선 수령 구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오늘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종가 매매를 놓치신 분들은 월요일에 시가 갭이 뜨면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 빠진다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5500원 정도 되겠네요. 5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양음 양 패턴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양음 양 패턴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